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24페이지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특례입니다. 특례라는 것은 특별한 예외죠. 예외. 그래서 외국인에게 이렇게 예외를 두는 이유는 우리나라 사람보다 더 규제하기 위해서 예외를 둡니다. 325페이지 외국인의 용어정이 이게 33회 시험에 출제됐죠. 326페이지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보유 신고입니다. 외국인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가로안에 첫번째 줄에 법제 3조 1항 부동산 거래 대상 계약 즉 매매 계약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는데 매매 계약은 우리나라 사람이든 외국인이든 매매 계약은 모두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고요. 교환 계약이나 증여 계약은 우리나라 사람은 신고하지 않는데 외국인의 경우 60일 이내 신고를 해야 됩니다. 매매 계약 30일 이내에 신고 안 하면 500만원 이하의 가태료고 교환 계약이나 승여 계약은 60일 이내 신고 안 하면 외국인 등의 경우 300만원 이하의 가태료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계약 외의 원인은 6월 이내 신고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환매권 행사 판결 합병 신축 정축 개축 재축의 경우 6개월 이내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외국인으로 국적이 변경되면 6개월 이내 신고해야 되고요. 안 하면 100만원 이하의 가태료입니다. 4번 신고관청은 매분기 종료로부터 1개월 이내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을 해야 됩니다. 신고 내용을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직접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을 해야 되고 동그라미 5번 신고 내용을 제출받은 시 도지사는 1개월 다 1개월이죠. 1개월 이내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가보면 외국인 부동산 취득 현황이 3개월마다 업데이트가 됩니다. 이렇게 통보가 되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는 알 수 있겠죠. 외국인이 얼마나 취득했는지. 그 다음에 양가로 위본 외국인 등의 토지거래 허가입니다. 허가 신고는 사후 신고인데 허가는 미리 받아야 됩니다. 326페이지 맨 밑에 군문자야 네 군대입니다. 군문자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327페이지 맨 위에 니은 문화재보호구역 디극 자인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리얼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에서는 미리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미리 허가를 받아야 된다. 동그라미 3번입니다. 327페이지. 허가 신청하면 15일, 15일 밑줄 치십시오.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됩니다. 허가받지 아니한 계약 효력이 5번 신고관청은 법제 구조에 따른 허가 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1개월 이내에 시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되고요. 동그라미 6번 제출받은 시 도지사는 제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 신고허가 둘 다 해당되죠. 그래서 분기별로 국토부에서 외국인 토지시득 현황을 발표한다고 했습니다. 자, 위반시 제재인데요. 327페이지 맨 밑에 행정형벌 군문자야에서 허가 안 받으면 2년 이하의 진력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그 다음에 양벌 규정은 여기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번역으로 출제된 적이 없고 328페이지 행정질서벌입니다. 행정질서벌 질서벌을 보면 계약을 원인으로 이 내용은 바로 329페이지 맨 위에 박스에 나와 있죠. 계약을 원인으로 60일 이내 신고하면 300만 원 이하의 가태료 329페이지 맨 위에 박스 계약 외의 원인인 경우 6개월 이내 신고하면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 그 다음에 외국인으로 국적이 변경된 경우 6개월 이내 신고하면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 허가 신청하면 15일 이내 허가 여부를 통보해야 되고 허가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진력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했습니다. 혈액 규정 무효다. 허가 안 받으면 무효다. 328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3번 가태료 부과 관청은 무조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신고 관청에 가태료를 부과하고 가태료를 부과한 때에는 11일 이내 동그라미 니은 그 11일 동그라미 11일 이내 등록 관청에 통보해야 됩니다. 자 다음은 330페이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입니다. 330페이지 맨 밑에 보니까 동그라미 1번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토지의 투기가 성행하거나 직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5년 이내의 기간입니다. 밑줄 치십시오. 토지 투기가 성행합니다. 주택 투기가 성행하면 투기 과일지구죠. 토지 투기구역 5년 이내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331페이지 박스에 보면 허가 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 같은 시도 관할 구역 아니면 시도지사가 허가 구역을 지정합니다. 다만 동그라미 D겟에 같은 시도라도 국가가 개발 사업을 시행해서 투기가 생활을 우리가 있으면 국토부 장관이 직접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국토부 장관에게 물어보니까 우리나라는 전부 다 시도지사가 허가 구역을 지정했고요. 유일하게 세종특별자치시만 국가가 개발을 했기 때문에 세종특별자치시만 국토부 장관이 허가 구역으로 지정을 해놓았답니다. 현재 지금 우리나라 허가 구역은 중국도 1%도 안되죠. 옛날 노무현정구 때는 25%가 허가 구역이었습니다. 지금은 서울에 구룡마을하고 강남, 목동 이런 일부 지역하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 3기 신도시 예정지역 그리고 용인시 SK 하이닉스 부지 세종시 정도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동그라미 2번입니다.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의사는 허가 구역을 지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에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에 심의를 거쳐야 된다. 다만 지정기간이 끝난 허가 구역을 계속하여 다시 허가 구역으로 지정하려면 도시계획위원에 심의 전에 미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의견을 드려야 된다. 의견 청취는 재지정만 의견 청취합니다. 처음 지정할 때 축소, 해제할 때는 의견 청취 안 합니다. 도시계획위원에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것은 처음 지정할 때 재지정, 축소, 해제 모두 다 거쳐야 되죠? 자, 그러면 처음 지정하는 것하고 재지정하고 뭐가 절차가 까다롭습니까? 재지정이 까다롭죠? 5년 지정했다 또 5년 재지정하면 그만큼 사유재산권이 침해되기 때문에 재지정할 때는 지자체장의 의견을 정취해야 되고 그러면 지자체장들은 재지정에 찬성하겠어요? 반대하겠어요? 정치공학적으로 지자체장들은 약간 투기가 조장되어야 다시 당선될 확률이 높답니다. 그래서 지자체장들은 시군구청장들은 풀어달라고 할 겁니다. 토지거래허가고요. 그래서 재지정 절차를 더 까다롭게 해놨습니다. 3번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이사가 허가구역으로 진영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고 그 공고 내용을 국토부장관은 시도이사를 거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고 시도이사는 국토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해야 된다. 자, 332페이지에 보면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이 표로 그려져 있죠. 투기가 그 맨 왼쪽에 있는 게 투기 우리나라 지도죠. 투기가 승행하거나 승행할 후회가 있는 경우 토지에 대해서 누가 지정한다고요?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이사가 지정하기 전에 도시계기관의 심의를 거쳐야 되고요. 5년 범위 내에서 지정하고요. 둘 이상의 시도인 경우 국토부장관 동일한 시도인 경우 시도지사 공고하고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5일 후 지금 그림 보고 계십니다. 이 332페이지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지정을 한 장관 또는 시도이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해야 되고 통지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장에게 통지해야 되고 7일 이상 공고하고 15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7공주파 7일 이상 공고 15일간 열람입니다. 7공주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7일 이상 공고입니다. 지금 표에 있는 내용이 밑에 동그라미 4번 5번 6번에 있죠. 그 다음에 333페이지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한 허간대유 무조건 허가받는 게 아니라 333페이지 그 박스에 보면 기준 면적이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허가받습니다. 이거 좀 고치십시오. 개정됐습니다. 주거가 주거지역이 180제곱미터에서 60제곱미터 60으로 고치십시오. 60 60초가로 고치시고요. 그 다음에 상업지역 주상공록 있죠. 상업 그 다음에 공업 녹지지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미지정 미지정 자 이게 개정됐습니다. 상업지역 옛날에 200이었고요. 공업 660이었고요. 녹지가 100이었는데 이걸 고치십시오. 우리 책에 있는 걸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150제곱미터 초과로 바뀌었고요. 150제곱미터 초과로 바뀌었고 녹지지역은 200제곱미터 초과로 바뀌었습니다. 미지정은 옛날에 180이었는데 지금은 60제곱미터로 바뀌었습니다. 이걸 초과합니다. 그래서 책에 고치시기 바랍니다. 333페이지 표에 보면 180을 60 상업 공업은 200 660을 150으로 녹지는 100에서 200 미지정은 180에서 60제곱미터 초과 그 다음에 비도시지역 도시지역 밖에는 똑같습니다.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250제곱미터 초과 하는 경우 허가받습니다. 초과하는 경우 물론 이 표 위에 보면 이 기준 면적의 10% 이상 300% 이하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 공고 내용을 따르게 됩니다. 10% 라고 하면 주거지역 60제곱미터면 6제곱미터 초과하는 경우 허가받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동그라미 4번입니다. 동그라미 4번 허가 신청이 있으면 그게 지금 333페이지 표에 나와있는데 333 아 337페이지 표에 있는데요. 그 표 좀 이따 보고 일단 334페이지 보겠습니다. 맨 위에 보면 시장군수구청량은 허가신청을 받으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처리기간 즉 15일 이내에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처분 통지를 하거나 또는 선매협의사실을 통지를 해야 된다. 셋 중에 아무런 조치를 안 하면 그 다음 날 즉 16일 되면 허가받은 것으로 봅니다. 그게 5번 6번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게 15일이죠. 그 다음에 7번은 토지거래 허가 안 받으면 무효고요. 그 다음에 333 334 양가로 3번 허가기준인데요. 허가기준은 한마디로 말하면 실수요성입니다. 투기목적인 경우에는 허가 안 내줍니다. 실수요성이 있어야 되고요. 335 페이지 맨 밑에 양가로 4번 이신청입니다. 토지거래 허가에 따른 처분의 이의가 있는 자 처분의 이의가 있는 자가 1개월 이내에 이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시험에 출제가 됐었는데요. 32회 때 허가구역 지정에 대한 이신청을 못합니다. 우리 동네가 목동인데 왜 목동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냐 이신청은 안 됩니다. 다만 허가 처분 또는 불허가 처분에 대한 이신청은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이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 도시개교인의 심의를 거쳐서 그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됩니다. 336페이지 양가로 5번입니다. 국가 등의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특례 특례는 특별히 예외입니다. 예외 국가 등이 시장군수구청장하고 협의가 성립되면 허가 받은 것으로 봅니다. 허가 받을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허가 안 받는 거 다 암기하기는 좀 어렵죠. 이게 공법이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게 공법에 있었다고요. 국토의 교행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전부 열거돼 있습니다. 기억에 보면 수용 미연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그 다음에 디겟에 보면 이게 수용되는 거나 마찬가지죠. 협의, 치덕, 사용, 환매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치덕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 다음에 리얼 국유재산법에 의한 일반 경쟁입찰을 하는 경우 그 다음에 그 비업의 보류지 시옷의 체비지 를 매각하는 경우 그 다음에 치옷 국세, 지방세 체납처분 또는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즉 경매 허가 안 받고요 압류부동산 허가 안 받습니다. 근데 337페이지 티급 메뉴에 네 번째 줄에 보면 3회 이상 유찰된 경우 즉 비업무용 부동산 이런 거는 3회 이상 유찰되면 허가 안 받습니다. 337페이지 그 표가 지금 뭐냐면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시장군수구청장한테 허가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한 후 15일 이내에 허가 처분하거나 불허가 처분하거나 선매협의 사실을 통제해야 된다. 아무런 조치를 안 하면 16일 되면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그리고 불허가 처분을 받은 경우에 1개월 이내에 매수 청구할 수 있고요.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 1개월 이내 이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허가 받았으면 허가 받았으면 5년 범위 내에서 허가 받은 목적대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만약 사용을 안 하면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서 이행명령을 하고요. 이행명령을 했음에도 그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토지 취득 가격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계속 반복 부과 징수합니다. 허가 절차입니다. 앞에 허가구역 지정 절차하고 구분해야 되고요. 허가구역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입니다. 그런데 허가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었습니다. 338페이지 선매 제도입니다. 선매라는 것은 먼저 파는 게 아니라 먼저 사는 게 선매입니다. 먼저 사는 제도가 선매인데요. 즉 국가 지자체가 사인들 개인들 간의 거래에 앞서서 우선 협상권을 갖는 겁니다. 우선 협상권을 갖는 거지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양가로 2번 선매 절차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거래 계약에 가는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 국가, 지자체, 한국토이주택공사, 공공기관, 공공단체가 그 매수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들 중에서 해당 토지를 매수할 자를 지정하여 그 토지를 협의 매수하게 할 수 있다. 뭐가 선매대상이냐 하면 거기에 박산에 보면 기역, 공익사업용 토지, 미연에 보면 허가를 받아 지득한 토지를 그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용하고 있는 건 선매대상이 아닙니다. 2번에 보면 1개월 이내에 선매자를 지정하여 거기에 우리 339페이지 339페이지 339 339의 절차가 있는데 허가 허가신청이 있으면 15일 이내에 15일 이내에 선매협의사실을 통제해야 됩니다. 선매협의사실을 통제해야 된다. 아니면 15일 이내에 허가처분을 하거나 또는 불허가처분을 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 책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필기 안 해도 되죠. 339페이지 허가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선매자를 지정해서 LH가 선매자가 됐으니까 우선협상대상자가 됐으니까 협상해봐라. 통지를 해주고요.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선매협의를 착수해야 됩니다. 선매협의를 착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선매자 지정 통지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선매협의를 완료해야 됩니다. 선매협의를 완료해야 되고 선매협의 완료 조서 제출도 해야 됩니다. 만약 선매협의가 불성립되면 우리 339페이지 맨 위에 있죠. 지체 없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됩니다. 선매 가격은 감정가격 기준입니다. 1억 살 사람이 있는데 자기가 국가나 지하체가 먼저 살려면 시세하고 비슷하게 사야지 시세 1억에 살 사람이 있는데 8천만 원에 먼저 사겠다고 하면 선매협의가 불성립되겠죠. 그래서 선매가격은 감정가격이라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감정가격 선매가격은 감정가격 그 다음에 불허가 처분을 받아서 339페이지 양가로 3번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허가 불허가에 대해서 1개월 이내 매수 청구할 수 있고요. 동그라미 2번 선매자나 불허가 처분을 받았을 때 또는 허가 불허가 처분을 받아서 매수 청구할 때 매수하는 사람 똑같습니다.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공공단체 중에서 매수할 자를 지정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동그라미 2번 공시지가 내모하십시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수하게 해야 됩니다. 선매가격은 감정가격이고 불허가 처분을 받아서 매수 청구할 때는 공시지가라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40페이지입니다. 허가 받은 목적대로 사용해야 되는 의무기관입니다. 농업, 축산업, 임업, 업 그 다음에 대체 토지 지득, 주거용, 편익시설, 복리시설은 2년이고요. 사업용은 사자가 들어가니까 4년, 현상보조는 5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다른 법률에 의한 의제인데 토지거래 허가 받으면 농지치득자의 증명 받은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허가 받은 경우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검인받은 것으로 봅니다.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이행강제금제도 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